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. 강은나르 기자입니다.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합니다. 2021년 11월 이후 총 5차례 일몰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%, 경유와 LPG 부탄은 37% 인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두 달 더 유지하는 겁니다. 화물차와 버스, 택시 등 유류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절반을 제공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연말까지 지원합니다. 세수 결손이 6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건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,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대대할 수 없습니다. 실제로 확전 우려에 지난 주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6% 가까이 급등했고 이란 참전이 현실화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을 넘어서는 오일 쇼크가 올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. 국제유가가 석유류 제품 가격을 밀어올리면 물가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4시간 금융 실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주유소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